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계란이 오늘의 한 가수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먹으면 더 맛있지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진마늘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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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뼈는 뼈가 너무 좋아요 뼈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새우가 맛있었더니 사aur에이도 얘가 너무 달콤해요 마요네즈 호박 양념장 그치 1.5개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설탕이 정말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